새끼 잠바 입고 있는 언니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언니가 추다가 없어지면 그냥 아 제가 힘들구나 라고 생각해주세요 랄라 키에서 어린 게 좋아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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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라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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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등학교 9.6% Rev. Hyo ne! 앤에이니 봐라, 이 아 Qué 아예고 앤에이니 봐라, 이 아예고 방금 파이팅 러브유 사랑합니다 고객님 러브유 지효야 생일 축하해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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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뭐하냐 진행해야 되는데 웃기면 어떡해 I love you We're not back Anymore Love you Love you 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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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까지 조금만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